괜찮으세요? 네 감사합니다. 그대로도 선배. 나 모르겠어? 김현수? 그 김현수? 그 김현수? 선배가 될 것 같더라. 역시 실력 자는 다르다니까. 너 꼭 가고 싶어 했잖아. 실력에서 밀린 걸 어떡해? 가겠다고 막 우겨? 짠. 디지털 카메라? 에이, 좋은 건 아니야. 근데 중요한 건 필름값에서 해방됐다는 거지. 우리 디지털 카메라 산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을까? 응. 왜 이렇게 회전도 된다? 하나, 둘, 셋! 이야, 잘 찍는다. 이걸 누르면 그대로 저장. 응. 잘 다녀와. 사진 많이 찍어오고. 선배가 한국에 돌아오면 난 군대에 있을 텐데. 내가 군대를 제대하면 선배는 학교를 졸업하겠지? 시간도 이 사진처럼 멈췄으면 좋겠다. 좀만 더 같이 있게. 넝. 하아. 으아. 으아. provisions 도man이 서양인